메추를 왜... 메추를 먹는 건 매가 아니냐? 아 뭔가 불어와서 자꾸 드시는 거 아니야? 메추를 지금 한 포기를 먹었어 어디서 앉아가지고 아니 이빨 때문에 이게 잘 먹히나? 그렇지? 되게 잘 씹을 해 어디가 좋아? 가짜가? 1박은? 한 2주 돼? 선정? 나 아니야 나 진짜 나 진짜 스파이 아니야 전소민 가시죠 전소민! 우린 전소민! 1박 2일 1박 2일 2박 2일 1박 2일 1박 2일 2박 2일 2박 2일 2박 5일 2박 3일